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타이커입니다. 역시 우리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요. 회의장에서 야유와 피켓 시위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했던 야당 의원들. 신사협정 약속을 아주 잘 지켜서요.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 밖에서 야유와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표현해볼까요? 신사협정 오케이, but next time에 I am 신뢰예요. 10월의 마지막 날, 김명준의 뉴스타이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이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쫙 지나갔지만 영상 보니까 김현재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심이 모아진 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물론 함께 했습니다만 보통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을 하게 되면 오부 요인이라고 하죠. 오부 요인하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 사전에 간단히 만나서 환담을 좀 합니다. 흔히 차담회라는 용어로도 쓰는데 그런 만남이 있게 됐는데 작년에는 민주당의 대표도 그 차담회에 안 오시고 전체 의원들도 보이콧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간략히 악수만 나누는 정도의 인사가 있었거든요. 무슨 각종 기념식에서. 그랬는데 처음으로 두 사람이 뭔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언론의 집중, 관심의 대상이 됐죠. 잠시 스쳐갔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표님 오늘 사전환감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사전환감에서 생대책 마련을 하셨다고 하던데 계단진 좀 하니까 내려가서. 그러면 아까 가십시다. 네 오늘 대통령과 잠시 만나 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에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영수회담이나 삼자회동이. 네 여기까지? 네. 그런데 저희 플러스는 안 했는데 그냥 다 안 해? 맞다. 글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표정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는 했지만 점점점.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면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오전 9시 29분 국회 접견실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 기간 무리를 했으니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상당 기간 무리는 단식을 걷습니다. 단식하면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더 애가 탄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13분 후 오전 9시 42분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등장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짧게 악수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여당 대표와 정치 현안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할지언정 자신의 안부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안부를 두고는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조용필씨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재명 대표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딱 떨어지는 노래 가사인 것 같습니다. 보면 화면에서 비친 영상의 모습은 웃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중도 약간 읽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는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여건에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1대1로 만나지 않는 것은 지금 집권 2년 차로 돌아가고 있고 사실상 단식을 끝낸 첫 일성도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께 어떤 뭔가 모색의 지점을 찾아나가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가 본인을 먼저 만나자라는 취지로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는 거절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사실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연설을 보더라도 초당적인 협력 그리고 민생 이게 국민의힘 홀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무언으로나마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침묵과 열분 미소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는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피켓을 든 의원이 혹시 민주당 의원입니까? 왜냐하면 국회 내에는 다른 당 의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신사협장 했을 때는 본회의장 내에서는 고성, 피켓 시위, 야유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피켓을 든 의원은 보입니다만 민주당 의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4일에 민주당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신사협정을 맺자. 그러니까 지금 여야 대치 국면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서로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약속을 해서 우리 피켓 들지 말자, 고성, 야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국면이라는 것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식과 관행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이 현실이 참 슬픈 것이고요. 그 회의장 내에서 피켓 시위하지 않고 그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밖에 로텐도 홀에서는 피켓 든 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저 원내에서도 지금 든 분이 계셨는데 당연히 신사협정이 체결되었고 또 어저께 민주당의 의총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다 아시죠? 우리 피켓 안 하고 고성, 야유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재확인을 했음에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 약속을 해줬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라도 뭔가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현희 평가님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장관이 웃음을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대목에서 웃었을까요? 혹시 그 그림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웃었다는 거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 찬석하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선과 야유하지 말자 그런 신사협정을 맺었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있는 걸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슬쩍 보세요. 열분 미소. 환하게 웃는 건 아닌데. 글쎄 제가 열분 미소인지 어떤 표정인지. 장윤미 변호사님 볼 때는 어때요? 저 표정이 뭐예요? 어떻게 읽히세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결의까지 한 상황인데 역시나 내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한동훈 장관이 속으로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주셔서 굳이 따지면 저건 신사협정을 어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회의장 내에서 상임위원회의장 내에서 고성야유 피켓 시위하지 말자고 신사협정이니까 저거는 굳이 말하면 그 본청 계단 그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는 곳이니까 신사협정을 어긴 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또 한동훈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정치적 타격감을 주려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하는데 로텐드 홀에서 이런 피켓을 하는 부분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 미소는 무언 속에 그냥 웃음으로 나타냈지만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 하나의 단면으로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민주당도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으니까 또 저런 식의 방식을 택했을 거예요. 앞으로 오늘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혹시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 물고가 트여질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선균 씨를 필두로 해서 연예계 전반에 마약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막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는 사이에 터져나왔던 이름이 바로 G-DRAGON이잖아요. 그런데 G-DRAGON이 지금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초강경 대응의 대상은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앞서 G-DRAGON이 마약을 투약하던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유명 유튜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G-DRAGON이 헌법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범위를 선임했고 변호사 수임료가 10억에서 2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G-DRAGON의 법률대리인 어제 입장문을 먼저 보내와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취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입장문을 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G-DRAGON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 그러면 MBN 뉴스 파이터 포함해서 우리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자 입장에서 이 변호사의 이런 공식 입장문을 받았을 때 기자,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기자로서 받았을 때는 앞으로 기사들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수 있다라는 예고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일단 G-DRAGON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 어제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본죄수사계에 선임계 그리고 변호사 의견서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진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점인데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언제 나온대요? 네, 오늘 G-DRAGON의 법률 대리인이 이틀 연속이죠.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11월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한다라고 날짜를 아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억울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이미 제출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모바일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덧붙였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G-DRAGON 칩과 날짜 조정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에 오후 중에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월 6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을 나가겠다. 그런데 장민 변호사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과 미디어도 바짝 긴장이지만 경찰도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나 마약 안 했는데 너희들 지금 잘 봐 책임져. 이제부터 보도 잘 봐. 그리고 경찰도 책임져야 될 걸 지금 이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죠. 뭔가 마약 혐의뿐만 아니라 일단 범죄 혐의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사를 받는 상황이든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국면이든 뒤로 미루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G-DRAGON 같은 경우에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거든요. 선제적으로 난 자진 출석도 하겠다. 특히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모발로 통해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마약 투약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면 뭔가 휴대전화, 머리카락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미 제출하는 부분까지 녹아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는 뭔가 합리적인 근거는 있나라고 일단 대중들은, 일단 독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론전에 나서는 것인지 또 범죄와 관련해서도 정말 혐의가 없다라고 G-DRAGON 스스로 확신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 방송 오기 전에 저 아는 분이 어떡해요? G-DRAGON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요. 재수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선균 씨 상황은 어떻게 될지 당시 1차 소환대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문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인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모습이 엊그제 토요일날 모습이에요. 이담하러 저 때 장시간 조사할 줄 알았더니 1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아예 조사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간이 시약검사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이 시약검사를 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가게 됐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재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 토요일 2차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재소환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 달 4일 오후인 겁니다. 이 씨는요. 당일에 시약검사를 했을 때 이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변 간이 시약검사의 경우에는요. 마약을 5일이나 열흘 전쯤에 했던 것만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의 긴급 정밀 감정을 모발로 의뢰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조사에서는 진술을 하고요. 또 조서 정리도 할 것이기 때문에 1차 조사처럼 1시간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고요. 일단 수사기관이 2차 소환 일정을 잡았다는 거는 유의미한 증거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잠시 읽어드릴게요. 또 어떻게 알고 저희가 잠시 뒤에 전청조 얘기할 거거든요. 어떻게 또 알고 속보가 떴네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에 나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바로 잠시도 아니라 1분쯤 뒤에 이 얘기해드리니까 잠시 뒤에 채널도 들어오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 얘기에 얼른 마무리해볼게요. 이성균 씨입니다. 장윤비 변호사님. 일단 4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불러요. 죄송하네요. 그런데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협박한 혐의로 지금 구속된 유흥업소실장 이성균 씨로부터 얼마를 받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성균 씨가 고소장에 편치당했다라고 갈치당했다라고 주장한 금액은 3억 5천인데요. 해당 실장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본인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모종의 제3의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서 협박을 당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협박을 했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협박한 인물이 본인도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본인도 협박의 피해자라는 또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에 짚고 갈게요.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이성균 씨 측은 박성배 변사님 협박당해서 3억 5천 뜯겠다 했는데 지금 그 구속된 용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현금으로 3억 받았다. 5천만 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실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도 협박을 받아 공갈 행위에 나서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강요된 행위로서 무죄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5천만 원 내지는 3억 원, 특히 3억 원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3억 원의 이익이 귀속됐다면 과연 실장이 협박을 받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협박을 당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귀속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협박범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경우 3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역 3년 선고가 예상되는데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마약, 취약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공갈 혐의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당 기간 복역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SNS로 접근한 1호부터 협박을 당했는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하고 접촉한 경위부터 협박에 이르기까지 과정, 그리고 이후에 돈의 지급 과정 내지는 분배 과정도 온전하게 밝혀 실체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실제로 협박을 했다면 실장과 협박법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규명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협박은 또 다른 게 수사 대상이니까요. 일단은 마약 혐의와 또 다른 별개 두 갈래 쪽으로 협박도 좀 지켜볼게요. 차분하게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청조 얘기를 할 건데 때마침 앞서 말씀드린 속보가 나왔어요. 장위미 변호사님 일단 짚어볼게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받은 전청조를 체포했대요. 무슨 수사할 계획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전격 체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인신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였고요. 구체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슨 대출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이후에도 뭔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금전을 편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출국금지 조치 이후에 체포까지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소환조사가 임박했구나. 이런 취지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의혹들이 또 범죄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체포를 했다는 것은 인신을 신병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체포를 하면 무작정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까? 체포한 이후에 인신을 계속해서 확보해 두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 체포는 소환 불응 우려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상은 출석을 요청하고 적어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제가 전청조, 오늘부터는 전청조 얼굴을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청조입니다. 저 인간이. 말씀하세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상 3회 정도의 소환에 불응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체포를 단행했다는 의미는 도주 우려가 농후하고 관련된 증거를 조기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 기조 아래에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 청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통상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과는 다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통해서 진병을 확보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보세요.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언론 보도 통해 들으셔야 해요. 그동안 송파구의 그 비싼 주상복합 있잖아요. 그 C자로 시작하는 거.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주거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증거될 만한 걸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들여다보는 건데. 그런데 어제 전 청조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전 청조가. 지금 보세요. 전 청조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하루 전에 뭐였어요? 남현희 씨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눈물의 인터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만 인터뷰하냐? 나도 인터뷰한다. 뭔가 이런 식이에요. 전 청조가 지금 반박에 나선 꼴인데. 이에 대해서 일단 남현희 씨가 했던 얘기부터 들려드리고 전 청조의 반박 들려드릴게요. 일단 남현희 씨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허락한 이유는요. 여성조선에서 어쨌든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결국에는 마지막 멘트가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는 파라다이스 홍보팀하고 제가 확인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 기자분. 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 확인이 되겠다였어요. 지금 남현희 씨 얘기는 제가 들려드렸지만 월간지, 그 유명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 이 전 청조가 재벌 3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럼 전 청조는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남현희 씨가 주장하는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최근에서야 이걸 알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 청조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월에 이미 남현희 씨가 전 청조 씨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남현희 씨가, 남현희 씨에게 재벌 3세로 사칭을 하기 위해서 전 청조 씨가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1월입니다.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맞습니까? 라든지 어떤 얼굴 없는 CEO 맞습니까? 라든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남현희 씨가 전 청조 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나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챘고 그때 모든 걸 전 청조 씨가 털어놨다는 겁니다. 전 청조 씨의 주장입니다. 전 청조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자신이 유명 그룹의 혼외자이자 재벌 3세도 아니다라면서 할머니와 또 엄마와 자랐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7살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본인이 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주거지 압수수색이 있잖아요. 그게 송파구에 있는 전 청조 유명한 주상, 비싼 주상복합이 아니라 김포에 있는 집이라고 정정할 게 그곳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전 청조는 남현희 씨가 올해 2월부터 자기가 재벌 3세가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혹시 이 시점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건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시점이 다른 거예요? 남현희 씨가 전 청조의 실체를 언제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전 청조의 사기 범행에 남현희도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전 청조의 실체를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실제로 남현희 씨가 사기 범행에 직접 실행 행위를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명성 사업을 사기 행위의 빌미로 사용하는 덜 허용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방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남현희 씨가 어제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세하게 사안을 해명했는데 전 청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 감경받기 위해서는 자신도 자신의 입장에서 사안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언론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데 남현희 씨의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만 전 청조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어느 정도 자진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기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인터뷰 과정에서 단순히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모든 책임, 즉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기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경력을 내세운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믿음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진정성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받아들일 때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돈을 상당 부분 남현희이를 위해 사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마트리지 않았습니다. 전 청조가 얼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어요, 어저께.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 청조는 이 부분만 반박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얘기도 남현희 씨 주장을 반박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먼저 남현희 씨가 주장했던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친구로, 가족 같은 친구로 지내다가 그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제 옆에 누워서 본인이 남자라는 것을 노출을 시킨 거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친구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어요. 최근에 갈비뼈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을 가주겠다라고 했더니 너가 오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가슴 수술을 했더라고요. 지금 남현희 씨 주장을 보면 처음에는 여자였고 전청조가 여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냥 좋은 감정 유지했고 그런데 최근에서야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알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상 지난 2월에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는 처음에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정체성에 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소위 재벌 3세나 이런 부재력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로 알았고 주민등록증도 뒷자리가 1, 2, 각각 2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고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았다. 내가 다만 남자가 되고 싶어서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2, 3년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지금 현재 2로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이미 남현희 씨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당신이 가슴 때문에 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가슴 절제 수술을 해라라고 권유를 받아서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남현희 씨가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고 그래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갈수록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청조의 말대로라면 지금 성전환 수술 안 한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더욱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니요. 아니 더더욱 그러면 남현희 씨가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어제 저희가 들려드린 남현희 씨는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피회사에 본인인 혼혜자라고 했으니까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친구가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한 이식을 받았다? 네. 이것도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뭔가 그런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면 산부인과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가볼 수 생각 안 하셨어요? 계속 산부인과를 못 가게 하니까. 최정아 기자님 누가 봐도 성전환 수술도 안 했다면 그리고 여전히 유전자가 여성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 청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 남현희 씨가 이야기한 이 영상에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심 테스트기를 전 청조가 사다 줘서 해봤는데 양성이 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른바 두 줄이 떴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고한 이식을 받았다고 얘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임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산부인과는 못 가게 해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 청조는 언론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남현희 씨 측이 주장해온 이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전 청조에게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전 청조는 이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들이 사서 나에게 전달을 해준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남현희에게 다시 재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했을 때 모두 두 줄이 나온 거는 맞다라고 지금 전 청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 장난감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 청조는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호원들이랑 다 같이 산부인과를 갖고 유산 증상이 보여서 내원을 하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남현희 씨가 노산기가 있고 또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들을수록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파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호원을 대동하고 갈 정도면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쉽게. 그리고 실제 가서 이런 진단과 이런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하면 이 진술에 대한 진위는 금방 가려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지금 속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남현희 씨가 전 청조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떴어요. 자기가 어떤 사기를 당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남현희 입장에서는 전 청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배신감도 엄청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있다면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남현희 씨가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첫 번째로 펜싱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전 청조가 자신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또 한 가지는 전 청조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남현희의 이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 마지막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는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 청조가 자신에게 사업을 제안하면서 금전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 금전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금전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사기 미수염이로는 충분히 고소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죄 구성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앞서 남현희 씨 임신 가능성이 진짜로 가능할까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장유민 변호사님. 임신을 못하는 상태인데 임신이 됐었다고 지금 전 청조 얘기는 유산이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전 청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이 산부인과를 갔고요. 임신을 했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노산으로 유산됐다는 설명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본인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을 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실제로 임신한 줄 알아서 감길 걸리거나 할 때도 약조차 복용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상대방이 남성의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구나라고 본인도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 청조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임신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사실상 어떤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남현희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기르려고 했던. 그 누구의 아이라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면서 마치 남현희 씨가 다른 제3의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은 상황을 넌지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박성배 교사님 굉장히 지금 눈여겨볼 인터뷰 내용인 게 물론 이게 맞다고 저희가 단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보세요. 그 애가 왜냐하면 전 청조는 자기가 어쨌든 신체적으로 남현희 씨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구조는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산부인과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한다는 말이 노산이라 유산한 것 같다. 그럼 유산을 했다는 얘기는 임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임신을 시킬 수 없는데 남현희 씨가 임신했다. 그렇다면 이게 내 애는 아니지만 누구에든 상관없이 그냥 키우려고 했다. 이 말은 자신과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남현희 씨가 쉽게 말하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지금 그거를 은연중에 깔고 있는 얘기에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 청조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만약 전 청조의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다면 전 청조의 이와 같은 인터뷰 발언은 전형적인 사기 피의자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남의 아이라고 할지언정 같이 기를 생각을 가질 만큼 진정성이 있는 사람임을 표현하면서도 은근히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 부정한 행위 자체가 존재했음을 그 뉘앙스로 풍기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도 전형적으로 포착되는 사기 피의자들의 언행인데 이와 같은 언행이 인터뷰 과정에서도 묻어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전 청조가요. 사기 행각 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그게 새로운 게 하나 또 밝혀진 게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들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들이 재력가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요. 본인이 상위 1%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심리 아카데미를 상담 클럽을 운영한다면서 학부모들의 경제력을 살폈다고 해요. 본인이 연회비 3천만 원만 주면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전 청조 본인이 16살에 대학을 졸업했고 19살에 정신과 전문의를 수료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자 학부모가 아무리 재력가여도 연회비 3천만 원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이력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 입금부터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요구하고 다시 한번 미안해요. 앞서 그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아요? 학부모 지인분께서 인터뷰에서 밝히신 주장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 청조가 당시에 그랬대요. 스스로를 나 16살에 대학 졸업하고 19살에 정신과 전문의를 수료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 받으려면 연회비 300도 많은데 연회비 3천만 원 입금해라 했대요. 대박 사건. 어떤 말로 당시에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조가 경제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2% 애들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야 뭐 경제적으로 연이 있다. 그러니까 연회비가 3천만 원 입금해된 자기가 16살에 대학 과정을 마쳤고 19살에 정신의학과 전문의 의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어가고 황당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거 달라.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너를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선택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신이 막히는 의사인데 어떻게 암화가 들어가고 있느냐. 아래에 막히고 있느냐. 3천만 원 입금하면 내가 나를 필요한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허황됐다는 걸 늑직감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이 말에 넘어간 피해자가 있어요? 장윤민 변호사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절교육 학원을 운영할 것이고 나는 정신과 전문의까지 19살에 수료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단히 이상하죠. 전문의 수료 과정의 기간을 산정해 본다면 16살에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기상 맞지 않거든요. 초고속 천재예요. 세계적인 천재. 당연한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신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빈과 함께 나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그때 돌아온 대답은 당신 착각이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해서 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금액 제시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청조가 앞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속보가 전해졌죠. 그런데 전청조가 받고 있는 혐의가 또 하나 있다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뭡니까? 전청조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청조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전청조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에 남현희의 어머니 집에서 중학생인 남현희의 조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채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남현희의 조카는 한 보도를 통해서 전청조가 안 때린다고 해서 갔는데 인정사정 없이 때렸다. 16대를 맞았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욕설했다. 칠핏줄이 터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정황이 구체적으로 전해졌다는데 최정아 기자님이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건의 발단은 남현희 씨의 조카 사랑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카밥으로 알려진 남현희 씨 조카가 초등학생 시절일 때부터 용돈을 수십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휴대전화를 선물하는 등 좀 애틋한, 그래서 조금 남다른 사랑을 자랑을 했었는데요.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을 모아놓고 현금을, 아마도 이모한테 받은 돈이겠죠. 남현희 씨에게 받은 돈을 현금을 뿌리는 등 돈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조금씩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르게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던 5월, 지난 5월의 일이 터집니다. 중학생이던 조카가 만취 상태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남현희 씨의 동생 부부가 자기 자식이니까요. 훈육 과정에서 손찌검을 하게 됐는데 조카가 만취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했는데 6월 2일이 돼서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서 남현희 씨 동생 부부가 이 아이와 분리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현희 씨의 동생, 이 언니인 남현희 씨에게 문자로 따졌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라고 분노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참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 같으면서도 참 복잡하죠. 참 진짜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참 복잡하게 살아요, 진짜. 그런데 보세요. 남현희 씨 가족 이래까지 전청조는 지금까지 이 얘기 들어보면 보도를 보면 사사건건 다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전청조가 남현희 씨 동생이란 사람의 남편과 통화를 해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전청조가 남현희 씨 동생이란 사람의 남편과 통화를 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이 상황은 전청조란 사람이 여러분, 지금 27일이에요. 저때가 지난해에인지 오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해를 해봤자 26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남현희 씨 동생이 남편이란 사람에게 반말토록 시종일관을 했어요. 그런데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시점은 언제예요? 이 일이 있은 직후인가요? 언제입니까, 지금? 그 이후로 보입니다. 전청조와 남현희가 외할머니 대신에 남현희 조카의 임시 보호자로 나서는데 사실 전청조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남현희 조카가 남현희 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청하자 전청조가 나서서 남현희 조카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내가 내일부터 내 경호원들 학교로 보내서 작업 칠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랑 같이 네 주변 것들 같이 숨도 못 쉬게 해줄라니까 이런 식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청조는 조카를 때린 후에 현금을 건네거나 6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선물하는데 그중에는 몇 천만 원대의 명품 시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청조는 남현희 조카를 때리고 선물하고 욕하고 선물하고를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전청조의 인터뷰까지 우리가 언론들이 참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걸 보도를 해야 되는지 참 착잡한 심경인데 일단은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지금 완전히 다 혼란스러워진 지경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차근차근 짚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김현진 평당, 이 지경이 됐다는 얘기는 이 와중에도 남현희 씨는 그럼 전청조를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현실 도피적으로 의존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펜싱 아카데미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나 혹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조차도 뭔가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의존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남현희 씨의 조카라는 경우에는 이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물질만능주의라고 할까요? 좀 잘못 길이 들었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부부의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겠죠. 자식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애가 지금 망가진 상태라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남들 탓할 것도 없이 다 우리 부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설사 소년 분류 심사원 여기에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되찾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든 애를 좀 바로잡아주고 싶다. 이런 뜻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청조를 둘러싼 제보, 폭로 이런 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언론들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숨가쁠 지경인데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담 아나운서. 또 다른 협박이 있던데 이건 또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현희 씨 펜싱 아카데미에서 성추행 피해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피해 학생을 전청조가 감금하고 협박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피해 학생은요. 남현희 씨의 아카데미에서 한 코치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그간 좀 힘든 마음을 토로해왔다고 해요. 피해 학생 어머니는요. 2022년 12월과 지난 6월에 두 차례 학원 측에 항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7월에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충북 제천에서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전국 대회이니만큼 피해 학생도 이 자리에 있었고요. 해당 코치도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하고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피해 학생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주장으로는요. 당시에 전청조가 휴대폰을 뺏고 차 안으로 끌고 가서 왜 펜싱 아카데미에 나오지 않느냐라든지 펜싱 앞으로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이후에 굉장히 놀라서요. 차 안에서 뛰쳐나와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게 고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이제야 뒤늦게 드러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볼게요. 장윤빈 의사님. 이 와중에 남현희 씨가 경찰에 또 한 번 신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설명해 주세요. 일단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청조를 스토킹 혐의로 한 번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풀어줬다가 다시 체포가 된 상황인데 이번에는 전청조가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가 어려워서인지 전청조의 엄마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청조의 내가 엄마인데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서 한 번 만나자. 대화하자. 전화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서는 한 번 나랑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현희 씨가 어젯밤 11시 50분 자정쯤이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될 텐데 1차적으로는 정말 전청조의 엄마가 맞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경찰이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불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남현희 씨가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저 여성이 실제 전청조의 엄마인지는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저 여성, 엄마라는 사람도 이른바 대역, 알바를 고용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따져봐야겠지만 혹시 진짜 엄마가 맞다면 왜 수차례 집요하게 남현희 씨한테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 대목도 궁금합니다. 아마 딸의 책임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여기서 딸은 전청조죠? 그렇죠. 헷갈립니다, 지금 전청조네. 전청조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이닥치고 있고 전청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현희 씨의 진술이 범죄 성립 여부나 책임 경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의도치 않게 사기 범행으로 비춰졌다는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현희 씨 밖에 없고 또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전청조가 아니라 남현희라는 점을 그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즉, 선처를 구해주길 바라거나 선처를 직접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일은 남현희로부터 비롯됐다는 부분을 증거 녹취 등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시도로 주장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최대한 시청자분 이해를 도업교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자, 뭔가 보세요. 전청조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이와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남현희 씨 엄마 집을 찾아온 남현희 씨 사촌. 남현희 씨 사촌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남현희 씨가 112 신고를 한 지 3시간 반쯤 뒤, 즉 오늘 오전 3시 20분경에 남현희 씨 어머니 집 앞에서 이번에는 남현희의 사촌 측과 남현희 씨 간의 고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촌의 자녀와 전청조의 경호원이 연인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전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촌 측이 남현희 씨를 찾아왔고 대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남현희 씨의 책임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 같은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가족 간의 말다툼이고 딱히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양측이 화해하도록 하고 절수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이 집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 드시죠? 정말 복잡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는 전청조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 남현희 씨의 사촌이라는 사람이 신고됐고 남현희 씨 집 앞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또 있어요. 이들 말고 또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서요. 김현재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난 26일에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그 남현희 씨 모친 집에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전화. 그러니까 세컨폰이라고 할까요? 세컨폰을 찾으러 간 거예요. 전청조의 세컨드폰. 전청조의 두 번째폰. 휴대폰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보통 놓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전화를 찾으러 간 거예요. 꼭 찾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인이 못 가니까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경호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경호원이 찾아갔는데 남현희 씨의 모친께서 문전박대를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폰을 못 찾았죠. 그런데 왜 세컨폰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상 전청조의 금고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전청조 모친의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는데 모든 금융거래를 이 폰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거의 빈털털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 전화를 찾으러 경호원이 갔던 것입니다. 지금 휴대의 사기극 이 말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전청조 남현희 씨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연련의 터져나온 얘기들. 그런데 보세요. 온라인에 지금 한 영상이 누리꾼들이 시끌벅적하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최정아 기자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제입니다. 커뮤니티에 강연을 하는 전청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모습 있나 봐요. 이 영상인데요. 이 전청조가 무엇인가 이 화이트 보드에다가 막 뭔가를 그려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또 돈을 벌지라고 하면서 뭔가 수익 구조를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전청조가요. 수강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 나 좀 사기꾼 같은데? 라고 하면서 웃으니까 그 모습을 본 수강생들이 따라서 웃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네, 그렇습니다. 이 7월, 지난 7월입니다. 한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에서 찍힌 이 영상인데요. 해당 강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전청조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펜싱 사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요. 피 호텔의 후계자다 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강생들 중에 실제 피해자가 있었어요. 피해 수강자가 880만 원을 뜯겼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신이 재벌 3세라고 소개를 하고 또 미국 유명 IT 회사의 대주주라고 설명을 하더라. 나이가 어린데 정말 대단하다. 언변이 너무 좋았다라고 당시를 돌이켜봤습니다. 앞서 박성베 변호사님. 속보 내용 중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은 앞서 저희가 짚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과 함께 전해진 게 남현희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걸 받아라 받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그럼 전청조가 응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일종의 임의수사라 그 대상자가 허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와 자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는데 전청조가 응할 수 있다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자신도 자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와 대중의 오해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출석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출석조사 요청서는 빠른 시일 내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해당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실시해달라 전청조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계에 대해서 자신은 자신이 있으니 양측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만큼은 적어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오늘 전청조를 전격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한 건 앞으로 전청조에 대한 수사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장유미 회사님, 40초 드릴게요. 앞으로 혹시 수사 과정에서 전청조와 남현희 씨 대질신문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질 수사를 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당사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현희 씨가 제출했다는 고소장 내용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대질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질 수사 요청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청조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해 볼 수는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 성립이 될 가능성도, 왜냐하면 워낙에 언변이 좋고 본인의 과실을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한 명은, 누군가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일 거예요. 혹시 두 명 다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사 앞으로 눈부릎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시는 김민지 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스러운 딸, 12살 김하율입니다. 집에서도 틈만 나면 유명 가수 춤을 따라하고, 어머 대박 사건! 오디션도 봤을 정도로 춤에 진심인 아이랍니다. 아직은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개최한 댄스 경연에서 3등할 정도의 실력파랍니다. 요즘도 꾸준히 방과 후에 방송댄스 3매경에 빠져 있어요. 댄스가 수꿈을 키워나가는 애교쟁이 딸 하율이, 뉴스파이터에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지 님 딸 하율아, 나중에 유명한 가수 되면 뉴스파이터에 꼭 출연해줘. 파이팅!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꾸욱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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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